안녕하세요 귀껏입니다 들깨실을 파종하여 한달후에는 10cm에서 15cm정도 모종이 자랍니다 에고마 타네마키카라 이까게츠고니 주센치카라 주고센치 그라이 나이가 소다테마야 저는 줄간격 90cm 모종간의 간격을 70cm로 하여 심었습니다 와타슈와 은혜는 간각과 90cm 나혜는 간각과 70cm에 올렸단데스 밭에 따라 조금씩 조정해서 심어주세요 하타케는 요수오 밑에 스코우시 조세시대 우예대 쿠다사이 모종이 부족할걸 대비해서 밭 한쪽 구석에 실을 조금 뿌려두었습니다 나이가 타리나이 도끼노 다메니 하타케노 스미니 스코우시 바라맛기싯다 야쭈데스 역시 부족했습니다 야파리 타리마생 키가 울자랐지만 문제없습니다 세타케가 눕이 마시다가 문다이 아리마생 들깨는 눕혀서 심어주면 됩니다 에고마와 가타 묶게때 우에르나라 다이조브데스 정식후 두달후 모습입니다 이슈구시떼 니까게츠고노 요수데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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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